야, 엄청 유명하다. 거의 무슨... 전성객 권투 선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... 어, 너무 차 봐봐. 엄청 유명하네. 세상에, 야. 고양이 다 됐다, 너구. 볼빛는 길어오세요! 햄, 츄츄! 힘차게 해가지고... 햄, 츄츄! 잇챠! 세상에, 잡았어! 어떡해! 루루, 그럼 뭐하고 있는거지? 애기야! 어떻게 해, 잡았어? 이제 놀게, 놀게. 이제 놔줘! 어, 이제 놔줘! 안 놔줄거야? 헉, 세상에! 엄청 운명한데? 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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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ох, 헉, 헉! 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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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헉, 헉헉, 헉헉! 야... 엄청 현명하다! 헉? 거의 무슨... 헉! 전성기 권투선수를 보는 느낌으로... 어어... 이거 어떡하지? 아기 고양이 놔주세요. 아니야, 네꺼야. 아기는 그렇게까지 하면 망가져요, 이게. 소리가 안 나. 으악, 냄새! 응, 이게 뭐야, 우리 애기? 응, 별로야? 왜 그럴까? 살려주세요? 어이, 착하다. 우리 애기, 입이 작아서... 우리 아기 고양이, 치카치카! 어금니도 좀... 우리 애기 고양이, 입에 넣기에는 치솔이 좀 작고, 너무 큰걸. 살살살샤, 살살샤, 살살샤. 에이, 짜증 나. 메롱? 잘했다. 잘했다. 잘했다, 우리 애기. 잘했다. 세상에. 양치도 잘해? 너 뭐야? 어른 고양이야? 넌 한 번 만져보자. Airlines... 냄새 안 나, 이제 냄새 안 나. 아이, 예쁘다. 가! 잘했어, 고양이. 에이, 짜증 나. 다 컸네, 그러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